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중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방송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송중에서 보면 깨잡는다고 몇몇에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 맞는 사람들은 아직 들어오고 있지 않고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작년에 쓰던 제비를 좀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깨 근물만 가지고 제비를 참 많이 본 사람이에요. 제비를 굉장히 많이 본 사람이거든요. 한방에 많이 걸리면 한 열댓마리도 걸리기도 하고 지금은 이것 자체는 한 10마리 가까이 붙은 겁니다. 지금 보면 한 10마리 가까이 붙었는데 작년에는 제가 미끼를 사용을 이것저것 많이 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잘되는 미끼 가지고 행기 강고등어입니다. 강고등어 갖고 사용을 했습니다. 작년에 올게는 무슨 미끼로 잘 나올까 잘 모릅니다. 나중에 제가 하여튼 좀 해봐 보고 이것저것 미끼를 한번 해봐 보고 잘 나오는 미끼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자작챱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자작챱이에요. 제가 낚시전에서 건물만 사가지고 여기 자체가 깨망을 사옵니다. 깨망을 사와 가지고 건물 자체만 가지고 제가 다시 만듭니다. 여러분들 그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지금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조금 보여 드릴게요. 자 지금 저 앞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개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망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 개망이 이렇게 있는데에 망을 샀을 때 보면 추가 추를 단디 보십시오. 샀을 때는 이거입니다. 샀을 때는 요거고예. 제가 자작채비로 만들어낸 것은 지금 요거입니다. 자 요 과정을 여러분들 요 과정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요추가 있다란다면은 요추를 빼고 이런 추를 넣겠다 이란다면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들어갈게요. 자 우선에 요추를 뺐으세요. 요게 실을 풀어가지고 요 구멍에 이어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거를 제가 풀렀습니다. 풀러가지고 지금 현재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체비는 사전에 저거 다 만들었습니다. 눈이 안 좋은 관계로 빨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자체는 요 건물의 절반 정도 절반 정도 이렇게 딱 갈라진 거를 보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죠 구멍 나는 거 이렇게 보이시죠. 자 요럴때 보면은 실 요거는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실로는 지금 두고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실은 지금 두고풀이지요. 자 두고풀이고 실을 먼저 다 풀었으면은 추를 먼저 넣는 게 아닙니다. 추를 넣는 거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기에서 요추를 자체를 요기까지 요기에서부터 요기에서부터 해가지고 요기까지는 한 100 이상은 정도 남겨 놓으십시오. 100 이상 정도는 남겨놓고 요 밑에 줄 밸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 한 개로 다 합니다. 요거 하나로 이렇게 두 개 돌려주셔가지고 이렇게 묶아 주겠죠. 자 저는 묶아 놨기 때문에 자 이렇게 묶입니다. 그쵸 그럼 묶아 놨기 때문에 저는 또 다섯 풀어야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이게 두 분을 묶았다 한다면은 두 분을 묶았다 한다면은 그러면 요기에 실만 넘어 있겠죠. 한 100 이상 그쵸. 그러면 요추 자체를 엿는 거를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 없다고 생각합시다. 자 여러분들 낚싯대에 보면은 줄이 조금 있을 거에요. 줄이 많을 거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약 한 20cm 이상 끊어 주세요. 끊어 가지고 저면처로 요렇게 그래 가지고 위에는 두고풀로 묶지 말고 예. 위에는 두고풀로 묶지 말고 똑같이 이렇게 금지 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동그란 추를 여기에다가 여 주게 되겠죠. 여러분들 두고풀로 들어갔나 눈이 나빠서 자 이렇게 내리 보겠습니다. 그럼 실 자체를 이렇게 통과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통과 되겠죠. 이렇게 통과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요거를 만약에 지금 동그란 건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 자체에서 낚시점에서 파는 거를 사와서 그대로 한다 하시게 된다면은 요게가 전부 다 세 부분이기 때문에 요게 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애가 말려가서 요런 데 이렇게 엉키게 됩니다. 요런 데 이렇게 엉키게 돼요. 여러분들 요런 데 이렇게 엉키게 됩니다. 자 저는 그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동그란 추를 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그러면 요 네모난 거를 빼보겠습니다. 자 동그란 추를 이래 해 가지고 이었습니다. 그쵸. 동그란 추를 이렇게 이었거든요. 이렇게 동그란 추를 이렇게 이었습니다. 쭉 내려오죠. 그럼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동그란 추를 이게 동그란 추라고 생각하시고 이었 보겠습니다. 구멍에다가 자 이렇게 지금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갔으면은 요 밑에 지금 동그란 추 없다고 생각하고 내려 볼게요. 자 들어가지요. 자 들어가면 요 위에는 요거는 빼줍니다. 자 이제 동그란 추였다고 생각하시고 동그란 추가 있으니까 동그란 추였다고 생각하시고 자 이거를 빼보겠습니다. 자 빼보고 그 다음 제 낚시줄까지 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낚시줄 나오지요. 그러면은 요거 자체는 요 위에서 문과 주는 자체는 지금 매대비가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도 매대비가 잘 보일 거예요. 여기가 구멍이 크면은 한 3번, 4번 내지 이렇게 문과 줍니다. 그러면 물론 빠져나가지를 못하겠지요. 매대비가 굵어서 그쵸? 절대 안 빠져나갑니다. 못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은 요게 낚시의 본줄에 이게 문구든지 핀을 해서 걸어주든지 하는 게 좋겠죠. 자 다음 단계는 다음 단계는 요게다가 미끼를 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제가 앞에 고등어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쵸? 고등어 이것 자체를 요게 보면은 아감이 있는데 요 아감이 있는데 요로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은 요 아감이 있는 대로 요렇게 아감이 있는 대로 이렇게 실을 두고 풀로 해서 실을 두고 풀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그냥 돌려줍니다. 한 바퀴 이렇게 요렇게 그냥 돌려줍니다. 요렇게 지금 돼가 있지요. 그러면은 요거를 잡고 그냥 살짝 이렇게 당기면서 지금 묶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지금 맺습니다. 한 번만 맺거든요. 자 이렇게 한 번만 지금 맺습니다. 자 한 번만 맺고 그 담치에 우리 운동화꾼 묶던 식으로 운동화꾼 묶던 식으로 요기에서 살짝 당겨주죠. 자 당겨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당기 있으면 손을 떼 보겠습니다. 지금 요기에서는 나비 모양색으로 돼가 있죠. 우리 운동화꾼 묶던 식으로 요렇게 당기면은 나중에 밑기만 갈 수 있도록 요 두 손을 다 잡고 이게 선이 두 개입니다. 자 두 손을 다 잡고 이렇게 당겨주겠지요. 자 위에까지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쵸? 자 보이시죠? 요렇게 자 그러고 나서 이게 요렇게 매주 딱 해서 문제가 아니거든요. 요기 요렇게 고등어를 이렇게 감싸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렇게 요렇게 감싸줘야 됩니다. 매 감싸줘야 되거든요. 자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미끼를 간다고 생각하시고 미끼를 간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요거를 제가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미끼를 간다고 생각하시고 자 요게 거를 풀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술게 풀리지요. 자 다음 단계 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풀리지요. 자 이렇게 채비가 한 개를 자 여러분들께 제가 보이 드렸습니다. 꽃게 낚시 채비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오늘 하나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단계 또 꽃게 낚시하는 방법을 또 한 가지 더 보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의와 요게는 앞의와 동일이 동그랗도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매듭을 주었습니다. 자 요기에서는 지금 빨간 망이 있습니다. 그쵸? 요기에서는 지금 현재 요렇게 빨간 망이 있습니다. 빨간 망이 있죠. 그 다음 실을 실을 가지고 실 한 선 가지고 요 문 까놨겠죠. 요렇게 자 실을 잘라서 별도로 문 깐 게 아니고 요거 긴 그에서 긴 그에서 여러분들 긴 그에서 좀 보여 드릴게요. 긴 그에서 자 꽃게 망을 꽃게 망을 요기에다가 매듭을 두 분을 줍니다. 매듭 두 분을 주게 됩니다. 자 매듭을 두 분을 주가지고 두 분 준 자리 요기에다가 문 깔 주겠죠. 요 안 자르고 요 실 안 자르고 요렇게 지금 문 깔 주겠죠. 여러분들 요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 깔 주겠죠. 그쵸? 자 저는 하나 문 깔 놓기 때문에 하나는 풀어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요거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매 조아 주십시오. 안 빠지나갈 정도로만 요기에는 고정으로 문 깔 줍니다. 고정으로 문 깔 주고 저는 이걸 풀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과 중기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자 요렇게 자 망을 사용을 하고 싶다는 나라면은 요기에서 요추 있는 데서 실 지금 밑으로 쳐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까진 지금 한 150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요기에서 지금 150정도 되고요 자 요 안에 제가 고등어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요 안에 고등어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고등어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고등어 넣어 보겠습니다. 자 고등어를 넣었다 한다면 요기에 빨간 실 묶인 거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꼬리 쪽에 꼬리 쪽에 한 바퀴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한 바퀴 돌려줍니다. 여러분들 자 한 바퀴 돌리고 나서 한 바퀴 돌리고 나서 이거를 그냥 살짝 걸어줍니다. 여러분들 지금 묶는 자체를 보일 거에요 자 이게 지금 묶이지 않은 이게 그냥 당겨주는 선이거든요 이거 지금 여기서 그냥 한 바퀴 지금 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포가 나시죠 한 손 다 띄고 한 바퀴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아까적인 벤치로 우리 운동화 건 묶던 식으로 우리 운동화 건 묶는 식으로 이렇게 운동화 건 묶던 식으로 이렇게 이어주시게 되면 당겨주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 지금 묶인 게 보이십니다. 그쵸 자 여러분들 이게서 만약에 이제 한참 동안 가둬 놀아서면 미끼를 갈아주 보겠다 이란다면 미끼를 갈아주 보겠다 이란다면 여기 짧은 소리 이거만 당겨주시면 지금 풀리지요 자 여러분들 그냥 당겨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당기면 당기면 지금 풀리거든요 여러분들 당기면 풀리지요 이 꼬리 때문에 꼬리에 묶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망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등어를 가지고 작년기에 재미를 많이 본 사람입니다 자 이거를 미끼를 간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제가 좀 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등어를 좀 고등어 이거 오늘 아침에 산거라 구워무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렇게 슬게 빠지죠 여러분들 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다 빠졌습니다 자 다 빠지고 자 여기 있는 이렇게 지금 되어가 있겠지요 그러면 이거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대로 다시 이렇게 내려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해가 가시죠 자 이래서 저는 깨를 많이 잡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아까 정의에도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송정에는 송정 다리 우에다든지 빨간 등대 다든지 지금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꽃게를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그래 사람들 많이 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조금 빠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가족 단위로 와가지고 깨잡는다고 하는 바람에 이 영상을 한번 해봐야 자작채비를 여러분들께 한번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오늘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자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거는 망속에다가 미끼를 엿는기고 이거는 망속에다가 미끼를 엿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줄을 이렇게 자작채비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 채는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요거는 제가 줄을 많이 쓰는 채비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채비에요 자 여러분들 자 요거는 요거 자체는 바로 바로 줄에다가 미끼를 미끼를 바로 묶아주는 상태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영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끼를 바로 묶는 겁니다 묶아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 두가지 채비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